도시환경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벤처기업 이노버스는 도시환경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. 저희는 도시환경 문제의 주원인인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제품 쓰셈을 개발했습니다. 쓰셈은 한 곳에서 한 번에 완벽히 분리배출을 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최대 70%까지 상승시킵니다. 도시에 모든 건물 내의 쓰셈을 설치하여 일회용컵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. 더 나아가 해외 대형 업사이클링 기업과 일회용컵 제품을 재탄생시켜 재활용률을 100%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.